양은순 박사님과 함께하는 가정상담 안녕하세요 힛스 유니버시티 총장님이신 양은순 박사님과 함께하는 가정상담 프로그램 진행을 맡은 김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가정상담 프로그램은 귀한 박사님의 가르침과 나눔을 통해 실질적으로 청취자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오늘 청취자분들이 주신 질문으로 함께할 텐데요 아버지와의 갈등이란 주제입니다 박사님과 아버지와의 갈등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사님 제가 오늘 방송을 준비하기 전에 박사님과 이렇게 심호흡을 크게 쉬고 시작을 해봤는데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과도 이 시간 정말 호흡을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하면서요 박사님께서 리드해 주시면 같이 함께 청취자분들 따라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학교에서 저기 수업하기 전에도 항상 이렇게 심호흡을 하는 훈련을 해요 우리가 호흡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생기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과 내가 지금 커넥션 됐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생명의 능력을 맛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호흡을 할 때 들여 마시는 것보다 내뿜는 날숨이 더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들여 마실 때는 코로 하고 이렇게 들여 마시면서 어깨를 쫙 펴고 힘은 빼고 어깨 힘 지지 말고 했다가 잠깐 하나 둘 셋 멈췄다가 후 하고 내보낼 때는 입술을 살짝 벌리면서 쭉 내보내는데 아랫배를 딱 조이고 항문까지 딱 조이면서 후 내뿜고 나서는 또 한 원 투 쓰리 하고 다시 이렇게 들여 마실 때는 또 코로 들여 마시면서 가슴을 쫙 펴는 거죠 천천히 후 그래서 만약 이 분위기에서 가능하면 두 손도 같이 이렇게 해서 들어 올리고 또 이렇게 쫙 내리면서 후 이렇게 그래서 이 내뿜을 때 온 몸의 턱스 에너지 좋지 않은 기운들 뭐 부정적인 감정 또 뭐 염려 이런 거 이렇게 먼지 쌓인 거 이런 것들을 다 온 몸에서 빼낸다 하는 느낌으로 탄산 가슴만 나가는 게 아니라 온 몸에 부정적인 모든 걸 다 뺀다는 느낌으로 손끝발끝 모든 끝으로 쫙 보내는 거죠 네 사실 저도 이 방송 전에도 해보고 지금도 하면서 너무 시원해요 네 이 시원함을 많은 분들께서도 느끼시면서 또 마음도 이렇게 가라앉는 것 같고 그렇죠 네 안정감을 느끼죠 맞습니다 네 우리 주제 제목은 사실 안정감을 느끼기에는 아버지와의 갈등이라는 주제지만 저희가 이렇게 심호흡을 하면서 정말 안정적인 또 이런 가르침 또 가르침을 배우는 오늘 그런 시간이 돼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관련해서 먼저 사연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30세된 사회 초년생입니다 아버지와 관계를 도저히 개선할 수가 없어 이렇게라도 사연을 올립니다 저는 아버지를 어릴 적부터 정말 무서워했습니다 성격도 내성적인 데다 행동이 느렸던 저는 아버지께 답답하다 짜증난다는 말을 평생 들었고 심지어 좋은 성적을 받아와도 무시하고 부족한 거에 대해서만 심한 말만 계속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제가 어느 날 학교에서 폭력을 당해 떨고 있는데 말하지 않는다고 답답하다며 때리셨습니다 이는 평생 트라우마가 되었고 이로 인해 저는 아버지를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공감이 어려웠습니다 미래에 대한 갈등도 너무 심합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일이 최고라 생각하는데 아버지는 돈이 최고다 무조건 주말에 쉬는 주 5일째 일하면서 평생 일할 수 있는 직업만이 정답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제 말은 무조건 틀렸고 무조건 따라라 그러십니다 대화를 하려고 해도 동의하는 생각이 아니면 절대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온갖 상처되는 심한 말을 많이 하셔서 정말 힘듭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흔한 아버지와의 갈등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너무 힘이 듭니다 이런 아버지 다들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말을 해드리면 좋을까요? 네, 참 사연을 읽으면서도 마음이 아프네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30년 지금 성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노인이 되셨을 것 같은데 최소한도 아마 환갑 정도는 되신 분이 아닐까 이런 짐작이 되는데 연세가 일단은 그 아버지들이 아들을 대할 때 이 아들은 자기의 분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상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는 어떤 면에서는 야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생각에 아들이니까 남자다운, 남성다운, 패기 있는 그런 아들이 씩씩하고 또 목소리도 크고 약간 좀 그렇게 힘 있는 아들을 상상하셨는데 아마 엄마의 기질을 닮았는지 사람마다 성격은 자기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니까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버지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여성다운, 여성 같은 그런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또 답답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러면 자기 자신을 야단치듯이 함부로 야단을 치게 되는 게 이 아들을 대하는 습관이 되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아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에 대한 배운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또 본인이 그런 걸 반성해 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항상 당신이 더 좋은 아들, 좋은 남자, 좋은 인생 성공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조각 훌륭한 조각품을 당신이 망치로 당신이 만든 조각으로 막 핥아보니까 이 망치로 조각품이 깨지고 상처나고 오히려 더 자기 모습을 못 갖는 그런 흉터가 남는 그런 모습이 된 거를 상상할 수 있죠 그래서 먼저 상담을 요청하신 분이 아드님이니까 아버지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지금은 이미 인생이 60이 다 됐고 50이 넘을 수도 있는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아무리 가르쳐도 그냥 머리로는 동의할 수도 있지만 행동은 안 따라져요 그리고 마음이 안 움직여져요 그리고 배우려는 자세가 없어요 저 녀석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거지 내가 나쁜 게 아니야 라고 항상 자기를 정당화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아드님이 아버지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냥 우리 아버지는 의뢰 그런 분 그리고 그냥 놔두셔야 돼요 지금 아들이 아버님을 바꾸려고 하거나 불만을 하거나 요구하거나 이렇게 되면 관계만 더 나빠져요 그래서 그냥 우리 아버지는 그런 사람 그러나 이 아들이 해야 할 거는 뭐냐면 더 이상 아버지가 내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게 자기 영역을 딱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거는 자기가 지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가 내 머리로 날아가는 건 내가 막을 수 없어요 그러나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건 막을 수 있죠 그래서 이 아들이 더 이상 아버지 때문에 자기 삶이 왜곡되거나 불행해지거나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나 화가 나거나 이런 거는 자기가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못났다 그러거나 그러면 듣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기분이 좋을 때 미리 얘기를 하셔야 돼요 아버지 이제 저는 나이가 30이에요 성인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여태까지 나를 못마땅하셨던 말을 계속해도 저는 그냥 저예요 그래서 저는 저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부정적인 얘기를 들으면 제가 화가 나요 그리고 아버지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효도할 수도 없고 용서가 안 돼요 그리고 저는 자꾸 비참해져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더 이상 듣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아버지를 미워하거나 도전하거나 반항하는 게 아니라 저를 지키기 위해서 최소한의 방어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말을 듣지 마셔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 더 이상은 못 듣겠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콱 나가서 화를 내고 문 닫고 나가지 마시고 죄송해요 잠깐 저에게는 휴식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문을 조용히 열고 닫고 나오세요 그게 뭐 전화를 한다면 전화를 조용히 끊으신다든지 아니면 방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방문 밖으로 나온다든지 아니면 무슨 차 안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 이제는 더 이상 차 안에 같이 있지 않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자기를 보호하는 방어 기재는 가지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아버지가 주는 교훈이 아니라 독성이 돼서 자기한테 남아요 그게 머리에 남아요 그래서 이 두뇌가 그걸 기억해요 그래서 자꾸 자기한테 그 얘기를 아버지가 그렇게 또 반복 안 해도 자꾸 해줘요 너 아버지가 뭐랬어 이랬지 봐 너는 그 모양이야 이렇게 해서 이 자꾸만 부정적인 메시지가 자기 속에 누적이 되면 그렇죠 나는 나도 이런 사람이야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결혼해서 아버지가 되면 또 아들한테 그런 아버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그거를 반복하면 안 되겠죠 그거는 본인이 막아야 돼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분도 개선을 하고자 이렇게 사연을 올리신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신 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은 바꿀 수 있지만 아버지는 바꿀 수 없어요 그 아버지는 내가 선택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아버지가 자기를 선택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태어나서 내 아버지가 돼서 아들과 아버지로 처음부터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버지가 바람직하지 못한 인격과 생활습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에 잠식되지 말고 거기서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거기에 집어삼킴을 받지 말고 그것을 이겨서 본인의 것이 자기를 그냥 장악하게 하고 예수를 믿는 분인지는 모르지 만약 예수를 믿는 분이라면 하나님 아버지로 대처하세요 하나님 이 세상에 완벽한 아버지는 없어요 조금 더 낫고 조금 더 못하고 조금 더 지식이 있고 지식이 부족하고 또 능력에 있어서 돈을 잘 벌고 돈을 좀 못 벌고 또 성격이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차이는 좀 있어도 이 세상에 완벽한 아버지는 없어요 그래서 다 약점이 있게 마련인데 그 약점이 나한테 얼만큼 피해를 주느냐 이 아버지의 죄성과 아버지의 약점과 아버지의 그런 잘못된 생활태도가 나를 집어삼키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나는 내가 지킬 수가 없거든요 연약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자다운 그런 배경이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걸 인식하고 그럴 때마다 마음이 상할 때마다 아버지 때문에 상처를 받을 때마다 아버지 때문에 자기의 셀프 이스템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막 찌그러지고 상처받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본인이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성경에 소개된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능력이 있으시고 사랑이 무조건 사랑하시고 또 뭐든지 하실 수 있고 또 용서하시고 이런 정말 완벽한 한 아버지 모습이거든요 그 하나님 아버지로 나를 채우는 거죠 내 아버지는 눈에 보이는 지금 나를 막 집어삼키고 집받고 심지어는 어뷰즈하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남용하고 아이를 갖다가 망가뜨리는 그런 인간의 아버지로 국간시키지 말고 그거를 초월해서 이제는 성인이니까 그런 아버지한테 매맞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로 매를 맞든 신체적인 폭력을 당하든 또 눈초리라든가 또 못마땅한 표정 이런 것도 다 그게 확대거든요 그거를 맞으면 안 돼요 더 이상 어릴 때는 맥없이 맞았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그럴 때가 아니죠 자기를 지켜야 할 책임은 자기한테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피하셔야 돼 그렇다가 아버지가 같이 대들고 싸울 수는 없으니까 얼른 피하셔요 그래서 그 아버지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한테 피하는 거죠 그러면 마치 어렸을 때 내가 그 동네에 못된 나쁜 형들이 나를 어비저할 때 아빠 그러고 쫓아갔을 때 아버지가 딱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게임 끝 그런 것처럼 이제 이 땅에 나를 어비저하는 아버지는 그냥 일시적인 그런 죄성에 쌓인 한 인간일 뿐이고 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거기서 피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 아버지가 그 죄성을 가진 인간의 아버지로부터 나를 지키시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나한테 최고의 사랑과 용서와 능력을 다시 한번 이렇게 부여해 주시죠 그리고 뭘 생각해야 되냐면 본인이 자기도 모르겠고 그 아버지로서 받은 부정적인 언어들이 있거든요 그게 자꾸 쌓여 있어요 그거를 빼내야 돼요 그건 내가 아니야 그건 사실이 아니야 진짜 나를 모르시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이신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러면 정말 한없이 인자하고 한없이 나를 귀히 여기시고 얼마나 귀히 여기냐 하면 당신의 그 친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의 예수님의 생명까지 버리실 만큼 나를 위해서 나를 아들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렇게 나를 귀히 여기시는구나 그분은 나를 위해서 아낄 것이 없는 그런 분이신데 그분은 이 땅의 아버지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하게 위대하신 분이 그분이 나의 아버지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갑자기 자기가 너무너무 존귀하고 자신감이 생기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귀한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어요 자꾸 그런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의 아버지가 주는 나한테 주는 부정적인 말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원하신 아버지가 주시는 나에 대한 사랑의 언어들이 나를 지배하게 그래서 그게 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그 뭐 이 세상의 아버지가 잠깐 동안 나를 어비주하셔도 나는 막 거기에 짓눌리고 거기에 그냥 비참해지고 끌려다닐 필요가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되죠 네 아멘 아멘 맞습니다 저도 이렇게 박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제가 예전에 청년 때 이렇게 보면 유독 유난히 이런 형제분들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별로 안 좋았던 친구들이 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참 어려워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러다가 어느 날 수련회 때 저희 청년부 담당 목사님께서 같이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 어떤 한 형제 한 친구가 엉엉 울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저희 청년부에 있었던 지체들이 같이 함께 손을 얹으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줬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사실 아빠의 사랑이란 게 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자꾸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거북했다 그런데 지금도 딱히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는 말로 설명할 수는 없는데 오늘 조금 알 것 같다 그래서 계속 울던 기억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분들은 성령님의 만져주심으로 정말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는 거거든요 이제 4세부터 6세 사이에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그려봐라 그러면 자기 아버지를 그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자기 모습을 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버지라는 이미지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는 죄성이 있어요 또 본인이 꼭 고범죄를 짓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고를 당해서 신체적인 어떤 불편한 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먼저 본인이 아니게 천국에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도 많다는 거죠 그건 아버지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죄성이 관용하고 한계가 있는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맞아야 할 그런 연약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그 하나님 아버지는 부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무능한 아버지 또 어떤 아버지는 지금 호소한 사람처럼 항상 무서웠던 아버지 호통만 치고 혼내기만 하고 마음에 안 들면 맘대로 나를 갖다 어비주하시고 이런 분으로 경험을 했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그런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죠 잘못하면 벌 주고 이런 아버지로 생각하고 또 어떤 아버지는 너무 또 이렇게 단호한 면이 없어서 그냥 아이들이 그냥 막 아빠를 막 때리고 뭐 막 같이 뭐 이렇게 해도 그냥 오냐오냐만 했다면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버릇없이 막 핸부로 해도 괜찮은 그런 존재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라는 존재가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을 때는 완벽한 아버지의 그 모습 그거를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그거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왜곡된 아버지의 형상이 이미지가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걸 바꿔야 돼요 그러려면 먼저 이 땅에 나한테 나를 학대하고 잘못한 아버지를 용서해줘야 돼요 그런 그 트라우마 어릴 때 자기가 이렇게 막을 수 없었던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렇게 아까 여기 호소한 것처럼 그거를 자기가 그 이렇게 잊어버려야 돼 그러니까 잊어버릴 수는 없는데 우리가 왜 영화를 보는 막 무서운 영화나 아니면 막 고통 같은 그런 영화를 보면 그게 막 진짜처럼 막 이렇게 공포를 느끼게 하잖아요 그렇지만 영화를 보고 나오면 이건 영화야 나하고 크게 그렇게 내 삶을 지배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만들어내는 게 이제 우리가 지금 심리치료로 EMDR이라고 하는 그런 치료를 받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또 그거보다 더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ESM이라는 게 나왔는데 그거를 지금 다 설명해 드릴 수 없지만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제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거를 내 몸을 터치하면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내 기억 속에서 흠이하게 만드는 트라우마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버터플라이 탭핑이라고 해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버터플라이 자기 가슴에 이렇게 놓는 거죠 그리고 그걸 이렇게 탕탕탕탕 이거를 바일레터럴 탭핑이라고 해요 이게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또 무릎에 두 손 넓적다리에 두 손을 놓고 탕탕탕탕 쳐도 되고요 또 이렇게 손등에다가 손을 놓고 탕탕탕 이렇게 쳐도 되고 여러 방법이 있는데 이제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잊어버리지 않고 쉽게 할 수 있는 게 버터플라이 탭핑 어린 애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30이라 그래도 어린 나이가 된 심정으로 심호흡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탕탕 치면서 아버지 때문에 받던 상처들을 용서하는 거죠 아버지는 나를 학대했지만 나는 아버지를 용서한다 아버지는 나를 학대했지만 나는 아버지를 용서한다 자기 그 말을 자기가 들을 수 있게 한 10번 정도 자기가 들을 수 있게 혼자서 조용한 시간에 그렇게 하고 나면 갑자기 내가 어비주당해서 그것만 생각하면 분노가 오거나 두려웠거나 위축되거나 이런 것들이 가벼워져요 그래서 그게 한 10번 20번 30번 해도 돼요 얼마든지 본인이 이거는 원래 심리치료사랑 만나서 돈 주고 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으니까 아주 그냥 간단하게라도 그렇게 혼자라도 이거를 이모셔널 셀프 매니지먼트라고 단어 ESM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스스로 이 감정을 처리하는 거죠 극한 감정 슬픔 원망 두려움 분노 이런 어떤 부정적인 감정들을 이렇게 이렇게 하고 나서 그러면서 머릿속에 뭘 생각하냐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셨다 지금 내가 30이 되도록 이렇게 건강하게 그래도 성이 좋은 성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인식하지 못한 사이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다는 증거거든요 그걸 기억하면서 심호흡하면서 이렇게 계속하는 거죠 그러면 그 아버지에 대한 어떤 적대감이나 분노나 복수심이나 원통함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착 가라앉아요 그래서 그거를 얼마든지 그거는 저희가 해줄 때는 맨 처음에는 그런 원망이나 그런 분노가 1부터 10 사이에서 먼저 자기가 계산을 하는 거죠 난 8쯤 돼 뭐 이런 분은 이렇게 해서 한 10번 하고 나면 지금은 몇쯤 되지? 6쯤 된 것 같아 그래서 그게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냐면 2까지 내려갈 때까지 하는 거예요 생각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생활 속에서 그렇죠 그러면 그게 어느 틈에인가 그 생각을 해도 내가 막 부르르 몸이 떨리는 그런 극한 감정을 내가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부터 해서 그 다음에 내가 용서가 되면 그게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요 그분에 의해서 내가 좌우되는 인생이 아니야 아버지가 나를 아무리 어부지 했어도 나는 건강한 성인이 돼서 우리 아들한테는 그런 아버지가 안 될 거야 이런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목표를 세우는 거죠 근데 그게 이렇게 마음은 그런데 경험한 게 그거밖에 없어서 또 그거를 답습을 하더라고요 많이들 그렇게 아버지한테 매력 맞고 자란 사람도 자기 아들을 때리고 이런 게 답습이 돼서 그게 참 이렇게 나쁜 그런 회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끊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끊을 수 있어요 우리 두뇌를 두뇌의 기억력을 바꾸고 이미지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그러면 맨날 화내고 나한테 혼내고 그러던 아버지 이미지에서 연약하고 본인이 막 좌절감 느끼고 그리고 못마땅하면 자기 능력으로 만들어낼 수 없잖아요 아들을 그러니까 막 그냥 자기 분노에 못 이겨서 막 진지긴 거죠 그런 아버지의 어떤 철양한 모습 연약한 모습 불쌍한 모습 또 좌절감 느끼는 모습 그러고 나면 그 아버지는 얼마나 좌절감을 느끼겠어요 그런 그러고 나중에 외롭고 이제는 아들은 장성에서 성인이 되는데 아버지는 노인이 돼서 힘없는 노인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참 자신이 비참해지는 거죠 그래서 관계가 벌써 긍정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아들한테 떳떳하지는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 보고 이렇게 아들 피하는 그런 노인 그리고 필요한 게 있어도 뭐 어떤 노인은 막 그냥 막무가내로 이렇게 이제 예의 없이 함부로 요구하고 빼앗고 이런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노인들은 철양한 노인이 돼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신체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아들보다는 내가 더 위축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럴 때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과 감사함과 또 신뢰와 이런 게 있었으면 너무 좋은 그런 동반자로 아버지를 섬겨드리고 존중해드리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학대를 했던 아버지들한테 아들이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은 아버지를 용서해야만 돼요 그래야 본인이 그거를 답습하지 않게 돼요 그러고 나서 아버지를 불쌍히 여겨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내 아버지야 이런 어떤 긍지와 능력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죠 정말 본인의 이런 상처 본인이 용서를 맛볼 때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할 때 분명 나의 아빠 나의 아버지의 마음까지 돌아볼 수 있는 큰 마음이 그렇죠 그분이 나한테 무슨 뭘 잘하고 나를 훌륭하게 모든 걸 불편하지 않게 해주고 이렇게 완벽하신 인격을 가진 분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쨌든 그분은 나의 생명의 통로가 되셨어요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맞습니다 그분 때문에 나는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었고 그분이 나에게 생명의 통로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존재했다 그리고 내가 나쁜 기억만 가지고 있지만 이 아버지들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아버지의 어떤 마음이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자기 아들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공급해주고 이제 가이드해주고 이게 아버지 역할인데 이제 그거를 내가 인식하지 못해도 해주신 거죠 그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맞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솔직히 정말 쉬운 일은 아니고 혹시라도 이 방송을 듣고 계시면서 이 사연의 주인공과 같은 아버지와의 갈등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저도 정말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정말 우리 오늘 양훈순 박사님께서 나눠주셨던 그 이야기를 꼭 마음에 담고 꼭 그래도 노력을 조금이라도 해봐주셨으면 아니면 주위에 계신 분들이 같이 함께 독려해주시면서 해보자 그렇죠 격려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오늘 아버지와의 갈등 주제로 양훈순 박사님과 함께 했는데요 저희가 다음 주에 바로 이어지는 주제가 아빠들이 느끼는 외로움이에요 네 분명 연결성이 있는 것 같아요 박사님 그럼요 그래서 정말 이 시간 기대해주시는 마음으로 다음 주에 또 함께 뵈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사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박사님 오늘의 귀한 강의 가르침 나눔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든지 고민 상담 질문 등 있으시다면 AM 1190 미주보건방송 카카오 채널 열려있으니 메시지 보내주세요 오늘 박사님께서 나눠주셨던 아버지와의 갈등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또 유튜브로 다시 시청하실 수 있으니 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오후 1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김주연이었습니다